법을 다루는 사람들 한국의 대법관들 경찰 검찰 신뢰성을 참 많이 상실한 거죠 한국의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 제 눈에는 그냥 법기술자로 보이는 겁니다 법기술자로 보이고 검찰의 요직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대금차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자리 지키고 특별히 갈등 일으키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퇴임하게 되면 정관예우 대우 제대로 받을 테니까 수십억 수백억 정도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대법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한 연구기관에 조사를 해보니까 17% 정도가 총을 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7%가 나라라는 게 정의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있어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검찰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윤정부들어서 문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윤정부들어서 완전히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인가 그냥 배 속까지 다 드러내는 것 오늘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세 번이나 기각됐다 그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어제 그제일 겁니다 10월 17일이네요 검찰이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마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세 번 정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정직함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기사 보시면 검찰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영장 기각돼 그러면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여러분들 뭐죠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냥 기각한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검찰의 대변인격격 하나 하는 사람들이 그냥 버젓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의 사슬에 이렇게 다릅니다 압수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대한민국 검찰이 영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도 조작하더라도 서면지리엔 1년 뒤에 답변하고 사슬쓰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열을 받아가지고 아니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번도 신청 안 해면서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처럼 그렇게 제4차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어떠냐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동아일보의 사슬에 이 제목입니다 압수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란 겁니다 검찰의 이름 4차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관련해서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한 게 없는 겁니다 검찰은 거제 2020년 김건희 여사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가 기업협찬을 받은 의혹에 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별도의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밝혔으나 하루 만에 거짓심이 들통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데도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들통이 난 겁니다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신청한 걸로 그렇게 국민들이 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밝힌 겁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압수수색 시도 한 번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법조계라는 것이 전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냥 대놓고 대통령 부인이니까 뭐죠 그냥 덮은 겁니다 덮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권력은 반드시 바뀔 거고 그 권력이 김건희 여사를 가만두겠습니까 당장 첫 번째 촉치겠죠 아니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권교체 한동훈으로 한동훈이 어떻게 됩니까 박정은 씨 정신 좀 차리세요 뜻은 이해하겠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됩니까 제 방송 안 봅니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방송 보고도 정권 재창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나도 열을 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한 정권 재창출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 거제 선거방송 못 봤습니까 다 대학 나왔을 거고 다 유수의 대학들 나오셔가지고 살 건데 그렇게 사실을 못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김 여사는 올해 7월 검찰의 출장 대면 조사에 앞서 문재인 정권의 한 차례 윤 정권의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 중 두 번째 서면 조사 질의서는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됐으나 무려 1년이 지나서 올해 7월 에서야 답변서가 제출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권력을 갖거나 돈을 갖게 되면 법이고 뭐고 다 웃어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국민들한테 공정이니 상식이니 정인이 떠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섭습니까 박정은 씨 이야기 드리기에는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정권 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없죠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어떻게 정권 교체가 됩니까 이번 선거 안 받습니까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려우지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정권 교체가 어떻게 됩니까 냉정하게 사실을 못 보면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여기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사업 하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판단 잘못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못 보면 그냥 골로 가는 거 모릅니까 그냥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박정은 씨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는 냉정하게 보자는 이야기죠 냉정하게 보면 한동훈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 이야기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다 됩니까 결과를 만드는데 그렇게 이런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줘도 결과를 만드는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든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으면 그럼 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검찰은 그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정거가 부족하다면서 무혐의 처리했다 정거 부족이 정거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탓인지 검찰이 애써 찾지 않은 탓인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의 조사 과정이 죄다 비정상이다 보니 검찰이 정거를 찾는 노력 자체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면 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뭡니까 수사해야 될 것만 수사하니까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봐줘야 될 사람은 다 봐주고 꼭 수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만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이 알 바 아니오가 된 겁니다 나는 알 바 아니다 이야기죠 검찰이 정거를 찾으려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준 거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덮어준 거지 않습니까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고집하다가 올 5월에 교체됐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때 척근이었지만 소환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대통령시라고 여러분들 알력이 생겨가지고 물러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무슨 자유가 어떠니 정의가 어떠니 공정이 어떠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사기치는 거니까 도이치축과 조작소권에서 항소심에서 이심입니다 방조범의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으니 관련한 추가 조사는 검찰에서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혐의 처리든 기소든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처분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상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검찰이 발표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법기술자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문정권이 끝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 이 평생 동안 법을 다루온 사람들이 자기 편을 어떻게 봐주는지 검찰이 어떤 식으로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묻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정권 바뀌겠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1차으로 누구를 잡겠습니까 공분의 대상이 된 사람부터 잡을 거 아닙니까